안녕하세요 빌트 군입니다. 삐리리 물어봐 재규어 두번째 시작합니다 이 게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애 대체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뭐 그런.. 하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거에요 더 있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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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저는 게임을 대체적으로 그냥 다 맞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회피 컨트롤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맞는거 체력조절 같은거를 그런걸 조절해가면서 하는걸 좋아하지 뭔가 경영적이야 페이스를 조절하는 플레이 원래 이거 떨어질때마다 저거 다 피해야되는데 지금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베리어는 앞으로 계속 사야겠다 이거 꼭 사야겠어 너무 좋아 에이 뭐야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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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원래? 엘리 에비 에라 chBB 엘리 이 게임은 일단 점프 공격이 너무 스쳐 너무 안좋아 점프 공격이 이게 너무 안좋습니다 이게 점프를 하지 말아야 되요 나이스 악순 오이 오이 노 데미지로 돌격 돌격 돌격한다 돌격 좋았어 해냈어 여긴 뭐 걱정할게 없죠 배리어가 있으니까 배리어도 맞는거 아닌것 같아요 저 구멍 사이로 떨어지면 맞더라구 이거 봐 이거 아잇 아잇 엘레 조심해야겠어요 아잇 아 막내 푸 아 뭐야 아 맞다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런게 나와요 알 수 없어요 저런게 뭘까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아잇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기때문에 하다보면 깨질겁니다 그냥 계속 하죠 오이 오이 나이스 섹션 야 야 이 만화같이 하면 어처구니가 없지 이세상에 온갖 인간쓰레기들 아잇 어잇 아 죽고 처음부터 다시하자 이 아왕드네 네 이사람 이 만화의 전작이 멋지다 마사루 라는 만화가 있어요 멋지다 마사루 아는사람 아는데 예 그 만화를 보고 제 인생이 망가졌죠 예 옛날 제 이미 블로그에 예 로고도 그거였어요 예 예 그 만화를 보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 그 만화를 보고나서부터 뭔가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너무 어릴때 예 너무 앞서간 만화를 봐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예 미쳐버린거죠 예 아이고 그래서 저 버섯은 뭐냐고 버섯은 어디다 쓰는건데 잘 모르겠어요 버섯은 어디다 쓰니 오이 이거 그냥 떨어지면 되던데 몰라 무시 어 무시 알아서 죽어줍니다 쟤는 이렇게 저 버섯은 뭘까요 쟤 점프 공격을 하면 안돼 절대 점프를 했으면 안돼 아망드네프 아이 아 아 어쩌다보니까 점프를 해버렸다 예 그냥 갑시다 예 오이 에이 어 의미없어 이런 트랩은 하도 당해봐서 예 아망드네프 밑에 뭐가 있냐 에이 의미없잖아 아바바 뭐야 뭐야 빅 속젝스 어 뭐야 이루자 큰 성공 뭐 어쩌라고 야 가자 해모를 잡으러 빨리 잡아야 됩니다 해모를 안 잡으면 게임이 끝나 그냥 땡큐 멍청이들어 어 세바했나 지금 안한거 같은데 몰라요 그냥 우리에겐 편집이 있어요 어이 에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려를 또 사는거야 저기 저 저 사람 있잖아요 피오시코야 아버지 예 회사를 그만두고 피리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 가정을 버리고 근데 먹고는 살대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은것이요? 돈을 버는거 같지가 않던데 뭐야 저거 어떻게 가 에? 여기로 가는게 아니었어? 아 이 사람아 여기가 길이 아니었단 말이야? 저 사람 지금 뭐하는거야 아 짜증남 개 개 개가 나올때 욕을 해둬야돼 어어 베리오가 사라진다 안되봐 아망데네프 안돼 아망데네프 이제는 이제는 입이 굳어버렸어 아망데네프아 야 야 피리내 에? 여긴 뭐야 여기로 나가면 있는거야 저사람 에이? 어 뭐야 어 뭐야 뭐하는짓이야 야 길이 어떻게 된거야 야 미로였단 말이야? 에이? 야 이건 아니야 나는 길을 못찾아요 이 사람들아 아망데네프 누구냐 넌 나이스 액션 저것도 뭐야 야 아까 거기 아니야? 죽어 죽어버려 아니 빨리 빨리 체력을 회복해야돼 죽어라케 에이 빨리 어디갔냐 아망데네프 아 뭐야 지금 뭐야 뭐야 맞아 죽은거야 에이? 에이? 배려가 있을 때 빨리 돌격하자 영문을 모르겠는 스테이지야 에이? 에이? 여기가 아니었지 에이? 빨리 돌격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에이? 에이? 저기 뭔가 비밀통로가 있었어 거기로 가는거야 에이? 에이? 비밀통로 싹싹싹 에이? 멋지다 마사루는 에이? 애들이 보면 안되는 만화인데 제규어는 어린애들이 보면 좋습니다 에이? 이 만화는 꼭 보셔야돼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에이 미친놈들을 보면서 원래? 에이? 어디가 길이야? 어이 뭐야 안죽잖아 너는 왜 안죽냐 에이 에이 에이? 저기 길이 아닌가? 아유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가보죠 저게 부활했잖아 빨리 가자 어이 에이 이제 배리어도 없다 에이 없으면 어떡하냐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뭐 에이 치킨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 에이 어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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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게임은 내 차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에이 저 쟤는 왜 똥을 싸는가 아 길을 모르겠어 저건가? 발판이 저거 밖에 없는거야? 어이 에이?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되는거 아녀 아잇 너무하시네 아유 몇번으로 해야돼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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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이씨 이 게임 왜 이래 이런 게임이 아니었잖아 아이씨 갑자기 왜이런 에이 아이씨 또 방향 감각을 잃었어 아이씨 아이씨 방향을 모르겠어요 가만있어 내가 지금 어디야 어딨는거야 지금 내가 저비가 길이었지 피리의 힘 신비의 피리 근데 아까 오기 너무 어렵다 이런건 반칙이야 응 이건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건 너무 했어 이건 괜찮아 응 일단 되게 미끌미끌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게 문제야 너무 작은데도 없어져 응 일단 여기로 패스 아이씨 뭐야 아 편집해야겠다 안되겠다 다시하자 죽고 다시하자 예 예 재도전 여기였지 재도전 아 아까보다 너무한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되겠지만 현대에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란 자원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돈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올라가서 없을때까지 있다가 어 호잇 소이 에 대박 뭐야 어 어 아이템 줬어 이 돼지는 뭐야 멈춰 저 돼지는 뭐야 곰인가 절망에 빠져있어요 곰이죠 곰이네 아이템 있을때 빨리 가자 슈팅게임 같애 옛날에 이런게임 있었던거 같애 뭐 이칼이라던가 뭐 전장의 일이 늑대 이런게임이 많았죠 옛날에 그걸 노린거 같애 패러디 같애 음악도 그러고예 달리자 무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에 제가 무적상태 같죠 무적이 아닙니다 그냥 안보일 뿐이야 아 무적이구나 에 이걸 사야돼 광자오래가 나간다 에엥? 뭐가 나갔나오? 어 뭐야 아 사례들렸어 너 어처구니 없어서 배려가 더 좋은데 근데 왜 이런게 나가냐 어? 어이 어 뭐야 에 뭐야 넌 어이 어이 나이스 섹션 어이 어 고대 컨트롤 어이 안아 라이스 섹션 어이 어이 신들린 컨트롤 컨트롤 어이 컨트롤 그만 나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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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오냐 얘들이 끝인가보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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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나와 나는 이제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우리 아더 월 우리 아더 칠드러 에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게임이 파워가 있을 때 빨리 줘 줘야 돼 어 뭐야 파워가 다 꺼졌어 어 파워가 다 없어 이제 이거 또 뭐야 혼두라냐? 혼두라에서 이런 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아 조심해서 피하자 섬세한 움직임 아 너무 크다 피할 데가 없어 아 점프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아잇 이 게임이 지루해 점프 공격 점프하지마 점프할 때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들 엄청 쎄 보이죠 아 쓰레기입니다 쓰면 안 돼 공격은 무조건 서서 연타 마이크로 컨트롤 버튼을 가볍게만 누르는 겁니다 아 여기 쓰면 아예 안 맞는구나 예 예 싹 예 여기서 마이크로 컨트롤 싹 애초에 여기 쓰면 안 맞는 거야 안맞아요 아잇 뭐야 안 맞는 거 아니야? 여기로 피해보자 여기로 피해보자 예 오 박살 와장창 오잇 에에 야 박살 너도 너도 박살날 때가 됐어 예 개살 좀 먹어보자 예 꽃게 개가 너무 비싸요 중국에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나맥과 예 우리나라 어선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예 예 양국에 무분별한 나맥으로 인해서 예 개가 씨가 말랐습니다 요새는 좀 늘어났나? 몰라 이제 하여튼 개가 너무 비싸요 아 아 아 아 아 왜 체력이 이렇게 많아 야야 조심해 조심해 어 어 어 으어씨 땡큐 멍청이들어 야 왜 게임을 하고 멍청이란 소리를 들어야 되냐 재규 이어행도 어 어 달아오르고 있군 야호 피오히코 저기 점점 예 해머씨가 없을 것 같은 곳만 오고 있는데요 재규 무슨 소리야 피오히코 핑크의 쌀과 어 어 으 돼지고기 스튜 에 뭐야 돼지고기 냄새가 해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런 곳에 해머씨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음 음 분명 아까 개를 먹으러 온거야 말이 돼 지금 그 개야 먹는거야 진짜 쩝쩝 에에 먹고 있잖아 으 으 게임이 바뀌었어 어 어 안되네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아틀란티스의 수수께끼라고 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틀란티스의 수수께끼를 예 똥겜으로 취급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이상하게 그 게임을 좋아합니다 왜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봐도 똥겜인데 그건 아 아 아 이거 쓰레기인거 똑같잖아 토이 완전 다른 게임이 됐어요 야 출구가 없잖아 아이 어 미로찾기구나 아 아 똥 쟤똥이 쟤냐 역시 아틀란티스의 수수께끼를 베낀거답게 재미 재미가 없습니다 아까까지 재미있었는데 이 게임은 근데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캐릭터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내가 꿈을 꾼건가? 못 바꾸나보다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봐 뭐 바꿀 수 있었나봐 솔직히 재규어가 더 쎄니까 예 음 길을 모르겠어 길을 모르겠다네 오 체력 설마 그 아저씨 여긴 없겠지? 어 떨어지면 안되는거에요 설마? 그런가 본데? 떨어지지 않고 저기까지 가는거였나 에? 아니구나 괜찮구나 아 떨어져 버렸어 아 아 올라가지지가 않아 아 중간에 떨어지면 안되는거였어 에 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에 위에 뭐가 있을거 같죠? 그렇죠? 옛날 게임은 어려운데 뭔가 갖다 놓으니까 이거봐 뭐가 있잖아 저거 뭐야 아이 야 아이템 근데 이 상태로 죽으면 뭐가 아망데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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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이씨 빨리 빨리 없애버려야돼요 야 허잇 아이 뭐야 이 상태로 이거 에잉? 생각해보니까 스타터 버튼도 바뀌었네? 스타터 버튼도 8비트로 바뀌었어요 어 뭐야 아이 왜 들어오면 안되는거였잖아 이거는 무슨 왜 악마성도 아니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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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에? 아 여기 안왔던덴데? 아 뭐야 야야 죽게 생겼어 야 가만있어 진정해 어렵지 않아 에 적도 별로 없고 어렵지 않아 에 니가 잘하면 돼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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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ike 에잉? 에잉? 길을 모르겠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거 문은 점프로 넘어가고 아까 저기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갑시다 괜히 들어가지마 잠깐만 예 잠시만 일이 생겨가지고 예 어떻게 하더라 아씨 모르겠어 예 잠시만 예 다시 하자 절대 공략을 보거나 그런게 아닙니다 그냥 할 겁니다 의지로라도 의지마스터 야 내 의지를 보여주고 왔어 어이 예 좋아 가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문이 있었죠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문이 있었죠 거기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문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안 들어가죠 좋았어 베리어 대박 좋았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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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문이 있었죠 저 앞에 문이 있었죠 거기로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간다 저걸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 또 있을 거예요 예 아 뭐야 지금 뭐 먹은 거야 예 3D 안경을 예 써주세요 예 뭐야 왜 서커스가 됐어 예 서커스 찰리잖아 예 무슨 약을 빤 거야 에 아 에 미니게임이었어 에 8개밖에 못 먹었어 에이 젠장 어 여기서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오처구니 저거 뭐야 근데 저거 뭐였을까요 참치 덮밥인가 예 일본에서는 참치 덮밥을 테카동이라고 하죠 테카 테카맨블레이드 그런 게 아니고 오 오 뭔가 그럴싸해 여기가 길이 아니면 지금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맞는 것 같아 에 죽어주시오 엉근이 어렵다 여기 우습게 봤어 어려워 아 쓰레기 같은 점프 공격 완전 씹쓰레기 아잉 뭐야 어 잘못 왔잖아 어 잘못 온 것 같아 완전 잘못 왔어 아까 거기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에잉 완전 잘못 왔네 망했어 어 망했어 가자 망해버렸어 배려하실 때 빨리 가자 아 똥게임이야 무슨 똥이 저렇게 나와 갓똥게임 이거였던가 이거였던 것 같지 예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싹싹 가고 편집할까 편집하자 똑같이 가니까 예 보너스 게임을 먹었어 오는 길에 좋아 재도전 의문의 소커스 찰리 여우 어 야 못 먹었잖아 못 먹었어 안 돼 퍼펙트는 무리야 끝까지 각인 합시다 조작이 어려워 지 멋대로 움직여 아잇 어 역시 서커스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의문의 서커스 끝 예 찰리야 찰리가 그립습니다 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반대로 넘어가야 돼 반대로 넘어왔어 어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여기가 길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들어가자 오른쪽에 길이 있나 아까 거기는 분명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야야 이거 아닌데 길이 없는데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다는 소린데 어휴 아씨 길을 모르겠잖아 그러면 여기말고 어디 길이 있다는거야 아이씨 아 죽게 생겼잖아 그럼 길이 아니란 말이야 날아라 젠장 예 다시 왔습니다 예 길을 모르겠다고 어딘가에 숨겨진 문이 있나 여기가 길이 아니란 소리 아냐 뭔가 어처구이 없는데 숨겨진 문이 있는거 아니야 이게 왠지 그럴거 같은데 여기로 가봐야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그 문을 넘어서 두번째로 와보자 저 문은 아닌거 같아 이 문은 아니야 이 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서 가는거야 저기도 문이 있었죠 이 문이야 바로 이 문이야 일단 이거 부터 먹고 이게 길인 것이야 왠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많잖아 아까도 그런 소리 한거 같지만 넘어갑시다 헛소리 대왕 어이 어이 똥 배려에 똥 묻었어 오 저기 많은게 여기가 딱 봐도 길이야 바로 여기가 답이었어 가자 여기가 아닌가봐요 맙수사 맙수사 또 돌아가야돼 으앙 아 길이 어디야 야 요새는 이런게임 공략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막히면 대체 없어 저것도 아니면 설마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여긴 아니겠지 아닌거 아니야 설마 아래쪽에 문이 있나 아까 그 문이 있잖아 아래쪽 문 그게 길인가 예 잠깐만 거기까지 편집 예 여기서 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이고 밑으로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야야야 필요없어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안해 안해 퍼펙트를 또 내려 봐 될래가 있나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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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천재의 플레이 예 진짜 외발자전거 타는거같아 지금 조작이 잘 안돼요 뒤로갔다 앞으로갔다 야 최대한 앞에서 먹어야 나중에 실수가 나와도 한번 더 먹을 기회가 생기는거같아 예 앞에서 먹어야 에엥 공중에 있어 에엥 조금만 더 먹었으면 되는거같잖아 에엥 뭐 저거 뭐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 에엥 갈 방법이 없잖아 썩을 놈들아 에엥 가만있어봐 편집 에 뭐 누르다보니까 파미가 나왔어요 야 진작에 좀 싸와 아 안들어가지잖아 아이 쟤는 왜 따라오는거야 너 왜하냐 뭐하냐 야야 필요없다니까 아이 편집 예 제가 말한게 이문입니다 이문으로 가자 이문이 아니야 빌트야 또 속냐 또 속은거냐 어 진짜 영문을 모르겠다 길 모르겠다 이거 큰일났다 망했다 제가 주장을 하는거지만 게임을 못하면 웃겨요 게임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예 그것만큼 재밌는게 없어요 예 예 역시 잘못왔어 예 아 다시야되잖아 예 편집 예 내가 뭘 발견했어 지금 낭떠런지 지금 저기 뭐가 있어 이걸 어떻게 찾아 임마 야 장난하냐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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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라고 역시 아틀란티스의 수습깨끼를 베낀 게임이야 예 그 게임도 이래요 길이 길이 저딴 데 있습니다 어처구니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에잇 에잇 또 있어 이것도 뭐하는 게임 베낀 거야 에 왜 또 느려지냐 팔 비튼데 왜 느려지냐 에 빨간무 에잇 안되겠어 이거 이거 제가 길찾다가는 예 20분 넘게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량이 망해버려요 예 이건 이거 다 하면 다음편에 뵙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